자, 1번 문제는 심신입니다, 심신. 이야, 효정이 너 대단하네구나. 봐야지. 보여줘, 어쩌겠다, 어떡해. 아니, 효정이는 가장이 뼈를 그렸어. 자, 자, 자. 자, 세형이 형부터. 네. 하나, 둘, 셋! 심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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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면! 야, 근데 저 신도 저 신이 아닐 텐데. 저 안에는 새싹, 새싹 끓인 거 아니에요, 저거? 땡. 땡. 자, 내가 말하면 가자미 뼈 먹을게요. 자, 효정이 하나, 둘, 셋. 어? 잠깐만. 아, 진짜. 잠깐만. 잠깐만. 아, 진짜 모르겠어. 잠깐만. 아, 진짜 모르겠어. 심, 심미, 심미. 여기다가 생선 그림 있는 가자미 뼈잖아. 아니, 잠깐만, 잠깐만. 차라리, 차라리. 효정아, 이거 하는 게 나, 이거 하는 게. 이렇게. 이렇게. 어. 어, 대박이야. 내가 배고팠나 봐요, 나.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배고 나가면 돼. 배고 나가면 돼. 하지만 아쉽게도 땡. 땡. 자, 우리 우리 수빈이. 심차. 심차. 심차 아니에요, 심차. 지거! 심차. 심차 아니에요, 심차. 지거! 장기구두 보는 건데, 이거? 장기구두 보는 건데, 이거? 박호영. 저는 마음을 남았습니다, 저는. 동현이 형. 역시. 집삽에서 승기와 겨울 사람 나밖에 없다. 승기와 겨울 사람 나밖에 없다. 자, 심시. 자. 뭐야? 어? 대박. 자, 심시. 뭐야? 어? 나 맞는 건 줄 알았어. 뭐야?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야. 이거, 이거. 이거예요, 이거. 확실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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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신통 배신.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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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 진짜 웃긴다. 너무 자신 있게 그리셨는데? 대박이다. 대박. 해봐. 아, 한 째. 잘하니까. 아, 정말 잘하니까. 아, 정말 잘하니까. 제가 이분들과 함께 지금 방송을 하면서 결혼 나는 게. 자, 자, 심신이 건강해지는 채식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럴 때 심신은요. 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어? 뭐가 다른 거야, 이거랑? 어? 뭐가 다른 거야, 이거랑? 아, 아니야. 아, 아니야. 아, 아니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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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아, 아, 안 돼다.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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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아, 좀 달라. 이게 맞아? 이게 맞아? 아, 아니야. 한 자에서 위로 가는 방향은 안 가는 거예요? 아예 다르게 낫다. 아예 다르게 낫다. 한 자는 보통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흘러가지. 왼쪽, 오른쪽으로. 위로 가는 건 잘 없는데 이렇게. 자, 여러분. 띵, 똥, 띵. 오케이. 예에에에에